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불평 없이 살아보기 라는 책입니다. 윌 보헨지음 김민하홍김 세종서적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 인생을 단숨에 바꿀 비결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비결은요 보라색 고무밴드를 손목에 끼우고 21일 동안 불평을 꾹 참아보는 것입니다. 불평은요 슬픔 고통 불만을 드러내는 것인데요. 불평하거나 비판하거나 험담하지 않으면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21일 동안 불평을 참아보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손목에 보라색 고무밴드를 끼고 만약에 불평을 했다면 반대편 손목에 옮겨 끼우고 처음부터 다시 불평 없이 지내는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꼭 보라색 고무밴드가 아니어도 됩니다. 동전이나 갖고 계신 팔찌나 반지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내가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면 곧바로 이쪽 호주머니에서 저쪽 호주머니나 또 이 컵에서 저 컵으로 또 왼쪽 손목에서 오른쪽 손목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쉬운 방법을 통해서 말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므로써 자신의 삶을 자신이 뜻하는 대로 이룰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불평을 참아내는 시도를 해본 뒤에 만성 스트레스가 사라졌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또 전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간단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불평한다는 것은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하고 표현하는 일인데요. 불평을 늘어놓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되어가지 않는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이 하고 싶어질 때면 내 생각이 내 삶을 만들고 내가 하는 말이 내 생각을 만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언제나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긍정적인 방향보다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표출되고 있음에도 그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대의 말이 부정적인 것은 금방 알아차리지만요. 자신이 불평하고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긍정적이고 명랑하며 낙천적이고 쾌활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을 처음부터 다시 포맷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을 알고 마음을 먼저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3. 불평을 하면 더 많은 불평거리를 찾아내게 됩니다. 이것은요.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는 자신을 되돌아 봐야 합니다. 불평할 때 과연 그렇게 해야 할 심각한 원인이 있었는가. 너무 자주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달 이상 불평하지 않고 지낸 적이 있는가 하고요. 만약 한 달에 한 번 이상 불평하고 있다면 자신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습관적인 불평에 자신을 내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4.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불평할 때도 이유는 있습니다. 불평함으로써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동정과 관심을 얻기 위해 또는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불평을 합니다. 물론 불평을 할 때 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지만요. 그 대신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5. 이처럼 불평할 때 우리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거나 동정심을 유발하는 이득을 얻을 수 있고요. 스스로를 성장시키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하는 의무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평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주변으로부터 배척당할 수 있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자신의 에너지가 고갈된다는 것을 무의식 중에 깨닫기 때문에 불평꾼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불평은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6. 불평꾼이든 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되는데요. 비슷하지 않은 사람들은 서로를 불편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생각도 일종의 에너지인데요. 자신의 사고방식과 조화를 이루는 것들을 끌어들이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것들은 배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한 말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행동으로 옮기게끔 만드는데요. 불평은 자신이 갖고 싶다고 말하는 것들로부터 자신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7.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질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자존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불평이라는 방법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인데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에 대해 그것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꿈을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8. 좋아함은 좋아함을 부릅니다. 자신에 대해, 타인에 대해, 또 인생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삶에 더 많은 즐거움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9.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그럼 그렇지.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운이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는 모든 일이 잘 풀린단 말이야. 라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서요. 우리가 하는 말을 바꾸면 우리 인생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10. 우리 모두는 인정받고 싶고 또 가치 있는 존재로 대접받고 싶어합니다. 또 중요한 존재로 느끼고 싶어하고요. 그 누구도 비판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판은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람들은 비난보다는 인정에 더욱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인정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인정을 받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인데요. 비판보다는 인정이 먼저입니다. 11.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저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으면요. 아주 사소한 것에도 감사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하고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조차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12. 불평을 하지 않으면 경제적 상황 또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자신에게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전파를 우리 주위에 형성하게 됩니다. 그 비결은요. 아주 작은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13.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의견을 말하는 것은 불평이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꾸짖거나 한탄하는 것은 불평입니다. 그리고 불평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더 많이 끌어들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뭔가에 대해 불평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할 거리를 더 많이 받겠다는 메시지를 우주에 전달하고 그렇게 부정의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은요. 불평을 중단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불평을 끊어내고 삶의 기적 같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책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